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챙긴 뒤 조직으로 넘기지 않고 나눠 사용한 38살 A 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860만 원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사용했고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.